인칭 대명사 원어민이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요 굳이 이 TT 발음을 북미쪽 원어민들처럼 렐럴 이런 식으로 발음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발음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 이 TT는 강하게 그냥 T 발음을 해버리세요 레터라고 발음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100% 알아듣습니다 따라하려고 흉내내면서 렐럴 이러면 못 알아들을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영국식 호주식 발음으로 T 발음 딱 해버리면 전달 잘 되니까 언제나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발음적인 부분에서 너무 북미쪽 원어민들 따라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갑자기 자 여러분 명사 여기서 나 인칭 대명사 그리고 레터 일반 명사 봤어요 그럼 형용사는 뭐가 있을까요 이 문장에서 형용사 하나밖에 없는데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라고 그랬죠 자 레터라는 명사 앞에 긴 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롱 뭔가 길다 짧다 할 때 그 길다라는 뜻인데 자 긴 편지 그럼 여기서 이 롱이 형용사겠죠 자 명사도 봤고 형용사도 봤어요 긴 편지 할 때 이 긴 롱이란 단어가 형용사다 동사는 뭐예요? 뭐뭐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 나는 쓴다 긴 편지를 다 쓴다 동사도 찾았네요 자 그리고 뭐 남았어요 해피리 남았죠 편지를 쓰긴 쓰는데 어떻게 써요 슬퍼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써요 이렇게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주로 되는 단어 이런 단어를 우리가 부수적으로 꾸며주는 어떤 말을 꾸며주는 단어라고 해서 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사는 이렇게 동사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쓴다 어떻게 행복하게 쓴다 동사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부사는 형용사도 꾸며주고요 자기처럼 또 다른 부사도 꾸며주고 그래요 그래서 부사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자기 외에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맞죠? 이제 제가 뭔가를 딱 짚으면서 여러분 해피리는 부사잖아요 그죠?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거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? 여러분 여기서 라이시 동사잖아요?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자 오늘 벌써 우리가 문법 용어를